안녕하세요 유나꽁TV의 이나입니다 근데 오늘은 게임을 찍어볼거에요 그런데 오늘도 어몽 아스 고고 이걸 해본적이 없음 만들기 비공개 공개 띡 띡 이렇게 하면 나올거에요 빨리 들어와 들어와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오라고 들어와 안으로 들어가 모비젠 왜 이렇게 안들어오냐 야야야 빨리 들어와 저는 두영입니다 두두두두두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아 잠깐만요 그런데 저가 무슨 튜브 채널 에서 혼자 하는 무엇을 봤는데요 혹시 있으면 해보려고 뭐 안되요 음 없을 것 같은데 이건 뭐야 아닌거 뭐야 공포함 한번 깔아보고 같이 하면 그냥 줄게요 음 이거는 저한테 있는거랑 똑같은거 똑같은거 안될 것 같기도 같이 할거 이게 안돼 하자 잘려볼게요 안되면 지울거에요 쏟쭝쭝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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h 이거 볼까? 버전은 한 명이다 크로운인가봐요 맛있다 곱섭다 너 뭘 해야돼 영어 연습일지 모르겠어요 초록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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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록이가 뭔가 인풀같아 왜 얘네 다 이러고 있지 뭐야 근데 왜 빨간색이 없어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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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긴 됐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미증이 뭐 오길래 에이 몰라 지화아 지화아아 재고 프로간지 좀 깔아봤는데 재미없더라 그건 뭐야 뭐야 흠 흠 오 오 오 흠 오 오 이거 뭔가 재미있을것같다 찾을게요 뜸 땅도 다 깔고 흠 흠 흠 흠 뭐 저도 아는데 근데 어떻게 하는지 근데 별로 재미가 있긴 한데 재미가 없긴 한데 그래도 해볼게요 뭔가 이거 이렇게 세워서 이름도 그거 아니에요 이름 한글로 되나 오 된다 아 나 이걸로 안할건데 아이씨 어쩔 수 없죠 또 뭐야 칼 이렇게 죽이면 안되구나 이렇게 이렇게 다 툭툭툭 툭툭툭 오케이 오 됐다 1등 NO 한 번 더하면 이길 것 같은데 뭐야 이건 축구? 이름이 왜이래 이거? 윤호콩TV인데 왜이래? 설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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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무게 착 착 착 이 게임 재밌는데? 무기 떨어지라고 무기야 무기가 떨어지라니까 맛있어 무기가 떨어지라고 왜 떨어뜨리냐고 시야 넓어지는 거 아이고 아이고 근데 왜 내가 하얗지 뽑을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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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빙크색 그거 한 번 해볼게요 랄랄랄라라 랄랄라라라 뿅 해 ц sel 계속하기 네 알겠어요 알겠다고요? 됐다 중국인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으이 진짜 빨리 나오라니까 완전 누림 결국엔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근데 근데 레벨업 여기까지 해야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용량이 없어서 깡칠 수 있거든요 어쨌든 구독, 좋아요, 알람설정 꼭꼭 눌러주세요 한번만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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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꼭꼭 깡종 깡아